안녕하십니까 엑소옥TV 입니다. 방문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계속되는 중국의 칭하의 7.4 강진 이후 수십차례 이어진 그 다음에 중국의 윗난 쪽의 남부에 계속해서 6.4 이후에 역시 수십차례 이어진 이후에 코끼리들이 500킬로를 이동해서 쿤민까지 피신을 갈 정도의 큰 위기상황 그러면서 산샤댐 근처에 계속해서 수추안에 지진이 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100년만에 큰 폭우가 계속 지금 중국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저장, 저장의 샤오싱 이쪽에 송쪽에 이쪽이 계속해 가지고 지금 또 100년만에 저장성의 폭우가 또 100년만에 대홍수가 발생을 했습니다. 계속해 가지고 중국에 지금 2021년 6월 9일 저녁부터 중국 저장, 저장성의 샤오싱 그쪽에 계속해서 폭우가 내려 가지고 수혜가 발생을 했고요. 계속해서 침수사태가 발생을 하고 지금 계속해서 다리가 파괴되고 홍수 다음에 가옥이 침수가 되고 차들이 계속 물에 휩쓸려 가고 산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지금 저장성 정부에서는 긴급대응경계 2단계로 격성을 한 상태고요. 그 다음에 지금 6월 10일 새벽에 중국의 구이장에서 또 역시 폭우가 많이 내렸습니다. 계속해서 지금 그 다음에 또 6월 9일 밤에는 중국의 헬륨장 흑룡강 이제 흑룡강에 또 계속해서 그 폭우가 내리면서 또 이 헬륨장 흑룡강 같은 경우는 토네이도가 또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영상으로 중국의 토네이도 그 헬륨장 흑룡강에 그걸 영상을 보여드렸죠. 6월 9일 밤에도 역시 또 한 번의 헬륨장에 토네이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지금 지금 윗란 쿤밍에도 폭우가 내렸네요. 이런 상황이면 지금 6월 7일 날 2021년 6월 7일 또 윗란성 쿤밍에서 지금도 폭우가 내려 가지고 여러 채의 가옥이 침수가 됐고 차량이 침수가 되고 사람이 고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6월 7일 중고 산시 진청시에 또 역시 그 굉장히 큰 비와 또 이번에도 우박이 내렸습니다. 아 계속 계속 우박이 또 큰 우박이 내려가 가지고 차량과 유리창에 큰 구멍이 뚫렸고요. 그 다음에 중국이 6월 5일 날 중고 후난. 후난성의 장사. 아 장사는 후난성 성호위. 그러니까 주도입니다. 미국을 따진 미국의 주도 같은 큰 대표적인 도시 장사에서 역시 또 장사에서는 요번엔 또 그 화재가 또 발생이 됐네요. 계속해서 아 걱정이 되는 여러가지 그 상황들이 또 네 말씀드렸던 양비조 윗난다리조 양비시안에서는 지진이 발생을 했고요. 그 다음 말씀드렸던 그 윗난성 시성관나에서 그 자연 보호구역에 살던 야생 코끼리 15마리가 그 쿤밍 500킬로를 떨어진 지진을 피해서 쿤밍으로 또 피난했어요. 그 다음에 6월 5일 날 또 중국 광조 광조에도 역시 계속해 가지고 지금 지금 그 저기 뭐죠? 그 포관네요. 광조하고 충싱. 이 광조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제 그 아는 지인들이 광조에 좀 있는데 계속해 가지고 좀 팬더믹 때문에 계속해 가지고 지금 광조에서 아 이 락다운 되죠. 도시 봉쇄가 계속 연속해서 이루어지면서 광조 주민들이 팬더믹 때문에 광조가 그렇습니다. 중국 광동성의 광조스 다음에 충칭 6월 4일 중국 충칭스 충칭 말씀드렸던 충칭도 굉장히 큰 작년에도 굉장히 충칭 제가 방송 작년 방송에도 그 충칭에 큰 폭우 하면서 영상 많이 보여 드렸는데요. 충칭의 장진 중산구에서도 가옥이 그 아 여기도 또 지금 충칭에도 가옥이 소실되고 굉장히 큰 폭우가 내리고요. 6월 4일 인도가 다음에 6월 4일 새벽에 중국의 아 난신 깐수 아 깐수 여기는 이제 저기 그 열차 사고 기차 사고가 있었던 부분이었고요. 계속해서 중국 아 그 다음에 또 6월 2일 날 광동 주하이의 그 폭우가 또 내려 가지고 많은 피해가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중국의 이 이 지루진 지루진 남방 지역이죠. 이 장장 아 이쪽에 지금 쌍하이부터 시작을 해 가지고 저기 그 난징 충칭 우한 이쪽 라인이죠. 장장 계속해서 지금 큰 피해가 오고 있습니다.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